안녕하세요. 올해 챌린지 데이터셋 프로세싱을 진행한 신현상 조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SNU Fast MRI 챌린지에 사용될 데이터셋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구조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도 상당히 많으므로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셰링 어그리멘트에 팀원 각자가 모두 사인업을 하셔야 데이터셋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GPU 서버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정받은 서버에 지정된 위치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직접 받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미지 데이터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 등 온라인으로 공유드릴 예정이며 K-Space 데이터는 용량이 큰 문제로 직접 외장하드를 빌리셔서 오프라인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셋 폴더의 정보, 위치, 그리고 데이터 수령 방법과 관련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은 크게 TrainVal 데이터셋과 리더보드 데이터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TrainVal 데이터셋을 편의상 TrainTheE터셋으로 부르겠습니다. Train 데이터셋은 총 407명의 MRI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데이터에는 대부분 16개의 슬라이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몇 개 존재합니다. 어차피 모델이 각 슬라이스에 대하여 Reconstruction 및 Evaluation을 진행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407명의 데이터 중 135명은 4배의 Acceleration Mask, 135명은 5배의 Acceleration Mask, 나머지 137명은 8배의 Acceleration Mask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오프닝 때 설명드렸듯이 Acceleration Mask를 사용하여 MRI를 촬영하면 빠르게 MRI 이미지를 얻으실 수는 있지만 아래의 Aliased 이미지와 같이 부정확하고 blurry한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배의 Acceleration Mask를 사용했다 하면 쉽게 생각하셔서 5배 빠르게 MRI를 촬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Acceleration Mask Rate가 높을수록 더 빨리 촬영한 것이니 더 부정확한 이미지를 얻으시겠죠? 그러면 왜 배율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드렸냐? 오프닝 때 강조했듯이 이번 대회의 Target을 Acceleration 정도에 따른 Robustness에 초점을 맞춰보았기 때문입니다. Robustness가 강인함, 강건함이라는 뜻인데 딥러닝 분야에서는 인풋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배율의 마스크가 들어오더라도 다 잘 만들어내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표입니다. 번외로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고 크롬은 그냥 각 마스크에 대한 모델을 각각 만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 테스트 데이터셋의 배율을 알려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인퍼런스 타임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올해 챌린지가 작년에 비해서 몇가지 제한사항들이 추가로 생겼는데 다 이런 방향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은 크게 이미지 파트와 case-based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지 파트에서는 aliased image, grapple reconstructed image, aliasing free image의 총 3장의 이미지가 각 슬라이스별로 주어집니다. aliased image는 앞서 말한 대로 빠르게 MRI를 촬영하였을 때 얻는 부정확한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grapple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reconstruct 시킨 이미지가 grapple reconstructed image입니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본 유튜브 채널에 grapple 1, 2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liasing free image는 기존 MRI 방식대로 모든 데이터를 측정하며 느리게 촬영하였을 때 얻는 정확한 이미지입니다. 본 챌린지에서는 이 이미지를 ground truth로 사용합니다. 가운데의 grapple 이미지도 aliased image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ground truth에 비해서는 노이즈가 있거나 blurry한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 챌린지의 목표는 aliased image를 딥러닝 네트워크 혹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aliasing free image와 가장 근접하게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공된 grapple 이미지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kspace 파트에는 kspace 데이터와 undersampling mask가 있습니다. 멀티 채널 kspace 데이터는 MRI 이미지의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 오프닝 때 MRI 기기는 kspace 도메인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공된 원본 데이터를 inverse free에 transform하고 가운데 부분을 384 곱하기 384로 center crop을 하면 앞에서 드린 노예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kspace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트레인 데이터셋의 kspace 데이터에는 full sample data, 즉 전체 kspace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kspace 데이터에 undersampling mask를 곱한 후 inverse free에 transform을 하면 aliasing free 이미지가 됩니다. 자유롭게 학습에 활용하시되, undersampling mask를 꼭 곱해야 aliasing 이미지가 얻어진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리더보드 데이터셋에서는 full sample 데이터를 드리지 않고 masking된 undersampling 데이터만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드시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셋만 사용하셔서 학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kspace 뿐만 아니라 모든 도메인에서의 외부 데이터셋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미 학습이 된 프리트레인된 모델도 금지입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희가 모델들을 직접 다 테스트하게 되는데 보고하신 결과가 제공된 데이터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리더보드용 테스트 데이터셋은 58분의 MRI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과 비슷하게 각각 16개의 슬라이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앞에서 언급했듯 kspace 데이터가 undersampled 데이터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곱하든 곱하지 않든 똑같이 aliased 이미지만 만들어집니다. 트레인 데이터셋에서는 4, 5, 8배의 액클리션 마스크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리더보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이 세 배율 중 하나인 5배와 포함되지 않은 배율 중 하나인 9배가 제공되었습니다. 각각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하여 이배루에이션을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테스트 데이터셋은 최종 복원 결과를 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 역시도 저희가 테스트해보고 테스트 데이터셋이 학습에 사용됐다는 것이 밝혀지신다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리더보드 테스트 데이터셋에 추가로 최종 순위를 매길 때 사용되는 파이널 이배루에이션용 테스트 데이터셋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 5, 8 중 한 배율과 포함되지 않은 다른 한 배율의 총 두 가지 배율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셋과 배율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참가자분들이 리더보드 및 코드 제출이 끝난 후 조교들이 이 파이널 이배루에이션용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테스트를 따로 진행할 것입니다. 데이터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H5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며 이미지 데이터에는 이미지 아웃풋, 이미지 그래빠, 이미지 레이블, E, K, K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각 엘리아스트 이미지, 그래빠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 엘리아싱 프리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Attribute에는 Max와 Norm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모두 SSIM 값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값들입니다. K-Space 데이터에는 K-Space와 Mask가 키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Train Data Set에는 K-Space에 Full Sampled K-Space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리더보드 테스트 데이터셋에는 K-Space에 Undersampled K-Space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Mask에는 Undersampling Mask가 저장되어 있는데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Train 데이터셋에는 4배, 5배, 혹은 8배의 Mask가, 리더보드 데이터셋에는 5배, 혹은 9배의 Acceleration Mask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GPU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Train과 리더보드 폴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Train 폴더에는 이미지와 K-Space 폴더에 각각 이미지 데이터와 K-Space 데이터가 H5 파일로 담겨 있습니다. H5 파일의 명의 4배인지, 5배인지, 8배인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Train 데이터셋과 Validation 데이터셋을 구분해야 합니다. 코드 실행의 편의성을 위해 저희가 임의로 407개의 Train 데이터셋 중 51개를 따로 뽑아서 Validation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File 폴더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Train 데이터셋과 Validation 데이터셋의 비율, 구성 등은 참가자분들의 재량으로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리더보드 폴더는 X5와 X9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각 5배의 Acceleration과 9배의 Acceleration에 대한 리더보드 테스팅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폴더 안에는 Train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Image, K-Space 폴더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배율에 대해서 Reconstruction 결과를 출력하시고 결과를 리더보드에 기록해야 합니다. 자, 필수로 들으셔야 하는 데이터셋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K-Space 데이터로부터 Aliased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모든 참가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은 아니고 K-Space 데이터를 사용하실 분들에 한해서 주의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Slice 데이터에는 Multichannel K-Space 데이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MRI는 여러 코일을 사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각 코일별 K-Space 데이터를 채널별로 저장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Full Sampled Multichannel K-Space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를 4배 혹은 5배, 8배 등 X-ray의 마스크를 포인트와이스를 곱해서 Undersampled K-Space 데이터를 만듭니다. Undersampled K-Space 데이터는 각각 채널별로 Inverse Fourier Transform을 통해서 Multichannel Image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Multichannel Image 데이터는 채널 축에서 Root Sum of Squares, 즉 RSS를 통해 여러 개의 코일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진 Coal Combined Image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Coal Combined Image 데이터를 384 곱하기 384로 center crop하면 각 Slice 데이터별로 alias 이미지가 생성되고 Image Input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겁게 챌린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